적들도 쳐고 쏴라 적은 A 거점을 차지했다. ㄷㄷ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A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이 거점은 건설이 늘어나는군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은 내 거점이beitet 어? 뭐지? 본격적으로 한 번도 이 거점을 빼앗겼다고? 어? 이거 미사는 없음 이 거점을 빼앗겼다 2번째.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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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을 빼앗겼다. 파워 플레이! 저기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. 이렇게 유행하는 건 뭐 걸까? 진짜 유행하는 건 아니었다고요. 내가 파워 플레이 안 했다는 건 아니었다고 안 했다. ㄷㄷ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확인하겠어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open 한글자막 by 한효정